뭐라고요? 캠콜라! 와...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앵콜이 나왔어요 전혀요 전혀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구나 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네 저희를 이렇게까지 찾아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진짜 사실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저희도 되게 오랜만에 넷에서 무대를 섰고 화음이 여전히 잘 안 맞아요 저희 큰일 났습니다 말이 더 늦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떤 나겠네?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았나 싶은데도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보답을 위해서 오랜만에 율동을 이렇게 할까봐요 그렇죠 걸그룹이잖아요 할까봐요 할까봐요 제가 제일 걱정이긴 한데 웃었네요 마지막 곡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노래인데 저희가 최근에 율동을 잘 안해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율동을 잘 안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2년만에 모이기도 했고 여러분들 반응도 너무 뜨겁고 해서 사실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네 진짜 아 근데 저희가 여기 공연 덕분에 굉장히 또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연습도 열심히 했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무대를 이제 보여준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는 바로 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지만 그래도 또 특별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이 사랑받았던 그 드라마의 OST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? 네 뭔거 같으세요? 거의 다 아시네요 네 저희 행사 레퍼터를 다 알고 계세요 바뀌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그쵸 그러면 그 최고의 사랑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라는 OST 두근두근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진짜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수 있으면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꼭 뵈야죠 여러분들 꼭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음악 틀어주세요 네 음악 틀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부터 어울리지는 않죠 겉투기 말아도 손만 태우던 사이였었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어느새 난 이 동네에서 곁에 있으면 미칠 것처럼 그댈 보고 싶을까 나만의 힘으로 설렘이 따뜻한 정말로 그런 걸 따라서는 미래를 얻은 좋아요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시장이 두근두근 난 그대만을 사랑해 내 맘 가득 붙이는 말 두 눈을 꼭 안 봐서 널 느낄 수는 내 맘 가면 먼저 안아줄게 그대 보고 싶죠 그대를 깨어 잠든 척 웃었던 그날 나만 나오라도 큰 그대의 심장 소리가 들려왔죠 숨겨도 갖출 수 없는 건 꿈에도 원하고 있는 건 부산 무엇보다 소중한 오직 한 사람 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시장이 두근두근 날 그대만을 사랑해 내 맘 가득 붙이는 말 두 눈을 꼭 감아서 내 눈, 입술은 내빈다 먼저 안아줄게 날 보고 싶어 내 눈이 알고 있어요 그대 나와 같는걸 눈부시게 심장 속에 새겨진 사랑인걸 우리 때문에 영원히 이 시절에 두근두근 난 그대만을 사랑해 내 맘 가득 한 잔 닮아 두 번 더 펼쳐서 나의 그 가슴은 매춤 끝내요 최후의 사랑을 반대 안겨줄게요 고고가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오늘 행복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공연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네 우리 가수 써니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즐겨주시길 바랍니다